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샅샅이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먼저 엠스타그램 정말로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인데요. 여러분은 새해를 준비하실 때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준비하시죠. 그런데 언젠가 여기에 트렌드 코리아가 추가되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해마다 10개의 소비 트렌드를 키워드로 발표하는데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저도 읽어봤지만 가장 눈에 띄고 또 공감해 갔던 키워드가 시성비였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에서 이 동영상도 1분으로 압축해놓은 쇼츠가 유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실패 없는 쇼핑을 바라면서 리뷰부터 찾게 되는 극한의 시간 효율을 점점 더 추구하게 되는데요. 과거 가격 대비 성능의 효율을 의미하는 가성비처럼 이제는 시간 대비 성능의 효율을 의미하는 시성비가 중요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나머지 9개 키워드 벌써 궁금해지시죠? 지금 바로 엠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요. 이에 대한 또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의 엠스타그램은 약간 생활 속의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거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OOO.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4가 되겠죠. 트렌드 코리아 2024의 공동 저자입니다. 이수진 박사님 오늘 엠스타그램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해마다 책을 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필은 한 여름부터 들어가요? 언제부터 들어가요? 네, 맞아요. 정말 사실은요. 정확하게 자료조사부터 시작하면 사실 3월부터. 3월부터. 네, 2월도 시작을 하고요. 사실 이제는 저희는 25년을 벌써 준비를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쉬네요. 네. 1, 2월 쉬고 3월부터 다시 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보니까 10가지 키워드. 뭐 이건 항상 그렇고요. 큰 틀에서의 또 표 같은 것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 되게 숨가쁘게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키워드부터 봐야 되겠어요. 작년이 래빗점프. 맞습니다. 토끼는 뛴다. 그런데 올해는 드래곤 아이스. 올해는 못 납니까? 저는 드래곤 플라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드래곤 아이스. 맞습니다. 드래곤 아이스. 그러니까 우리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그 용의 마지막 눈을 완성하는 것. 활용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2024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하면서 특히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화되는 이 시점에서 조금 그 활용점정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간이 여야만 한다라는 저희 표제어를 좀 잡고 이 드래곤 아이스라고 선정했던 이유가 됩니다. 드래곤 아이즈의 활용점정은 실은 휴먼이다. 네.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 몇 년 후에 한 2026부터는 AI 시키는 거 아니에요? 채팅부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럼 백사님은 명령 내리셔야죠. 네. 여러분 드래곤 아이즈. 활용점정은 인간이다. 그리고 올해 10가지 트렌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1번 들어가야 될 텐데 첫 번째 소비 트렌드가 뭐죠? 분초사회입니다. 분초. 말 그대로 시가 아니라 분, minute and second. 초다. 분초다라고 해서 분초사회 이렇게 한 건데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설명을 이미 잘해주셨는데 시간 대비 성과, 시성비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초사회 말 그대로 시간적 운용 단위가 시가 아니라 분초다. 그러니까 우리 3시 15분에 줌으로 만나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데 이 분초사회가 나머지 9가지 키워드에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사실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기저의 빨리빨리 정답만 효율을 내가 딱 확인해서 실패 없이 정확한 것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면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분초사회 연결이 됩니다. 약간 헷갈리는 게 분초사회가 약속을 정확히 지킨다는 의미 같지도 않고요. 뭘 빨리빨리 한다는 의미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다운된다. 이런 느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원래 사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뛰어넘어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요건이 기저가 되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효율과 정답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진단한 키워드입니다. 우리 엠스타그램도 지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분초사회. 왜냐하면 이 두꺼운 책, 이 많은 얘기로 지금 지금 엠스타그램에서 다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초사회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실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아까 제가 활용점정이라고 했던 게 사실 이 키워드를 위해서 만들어낸 표제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말 그대로 호모는 사람이고요. 프롬프트는 명령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저희는 트렌드 코리아는 사실 일반 대중을 향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도 사실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한번 시도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는 시기가 24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꼽고 싶었던 키워드가 호모 프롬프트.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티키타카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화될 거다.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채찌피티, 그림 그리는 버전에서 눈 내릴 때 다람쥐가 이렇게 눈 막잖아요. 그거 다섯 줄인가 여섯 줄 썼는데 명작을 그려내야 된대요. 궁금합니다. 그림도 얘네가 잘 그리고. 그럼요. 그럼 호모 프롬프트가 약간 좀 양면의 의미가 다 있네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역을 이제 다 뺏어간다는 뜻도 되자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시간만 더 할애가 된다면 정말 더 깊은 이야기 많은데요. 그래서 혹시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초사회니까. 그럼요. 빨리 얘기해 주신다면. 그런데 호모 프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요. 가장 인간 나은 역량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인문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결과값을 보고 이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떤 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부족한 지점을 정확하게 입력할 줄 아는 역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가장 인간다운 역량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인간다운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로 호모 프롬프트를 선정했고 내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초사회일 만큼 여기에 맞고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모 프롬프트, 최치피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인간다운 드래곤 아이즈가 지금 위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가치관에 대한 변화예요. 이건 뭐라네. 모르시겠죠? 육각형? 네. 육각형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육각수요. 육각형. 좀 약간 완벽? 어, 네. 맞아요. 안정? 맞습니다. 사실 육각형이 가장 완벽한 도형이죠. 이게 딱 하나하나가 연결시켰을 때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함을 구현해줄 수 있는 도형이 육각형입니다. 원은 사실 붙여놓으면 구멍이 둥성둥성 나잖아요. 그런데 육각형은 붙이면 선이 다 연결이 되면서 완벽해져서 벌들이 육각형을 짓는 게 해서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니까 요즘 사람들이 저희가 관찰을 많이 해보니까 좀 되게 완벽함을 지향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요즘에요? 네. 특히 요즘 젊은 소비자들 중심으로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미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선망성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는 이 육각형 인간을 저희가 육각형 아이돌이라는 표현에서 저희가 사실 착안을 했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따지는데 이 아이돌의 집안이 어떤지 보고 싶어하고요. 이 아이들의 어떤 면들을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이미 가진 요소들을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이 보여져서 저희가 아 요즘 사람들 이런 성향이 좀 강하구나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육각형 인간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제 시대 때 르네상스맨이라고 있었어요. 다 잘해야 된다. 르네상스인.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차이점은 이건 것 같아요. 르네상스맨, 르네상스인은 내가 완벽해지려는 거였는데 육각형 인간은 내가 아니라 남이 완벽해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다른데요. 나도 완벽해지고 싶은데요. 르네상스맨과 좀 다른 지점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했어요. 나 하면 돼.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육각형 인간은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미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허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 이런 트렌드로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지점이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분초사회에서 더는 안 들어가겠어요. 육각형 인간.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 키워드도 좀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고물가 상황이죠. 저는 이 경제 채널에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정도 열심히 따라가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소비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가격이 되게 버라이어트한 간격을 추구하는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식당을 가요. 식당을 가면 식당에서 절차가 있죠. 음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구들이 있고 다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차를 쪼개서요. 가격을 차등화해서 가격 전략을 좀 다면화해서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즘에 고물가 상황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간에 어떤 공급적 중간 지점을 찾아 나서게 된 전략을 바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식당을 갔는데요. 숟가락을 떨어뜨려요. 만약에 본인이 그러면 숟가락 교차하고 추가하는데 500원을 받겠다고 돼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음식 가격은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중요한 게 음식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가격은 좀 다운시키고 대신에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원전재가 들어가는 요건에 있어서는 가격을 좀 더 정가해서 가격을 다면화해 주는 것.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지금 적절한 지점을 찾아 나서는 방법으로 가격을 다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잖아요. 버라이어티 가격 처음 들었을 때 이중 가격인 줄 알았어요. A 지역에서는 얼마에 팔고 B 지역에서는 얼마에 팔고. 그런 게 아니라 버라이어티 가격은 하나의 제품 가격을 쪼개는 거네요. 얘를 쪼개서 버라이어티하게 만드는 거네요. 사실 너무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던 게 역시 경영학도는 정말 다르십니다. 그런데 맞아요. 앞선 것들은 좀 이전에 원래 많이 다용하던 전략이었죠. 그런데 요즘 좀 트렌디한 면에서 좀 보자면은 훨씬 더 그 면면들이 구체화되고 더 다면화되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 키워드죠. 그런 사회 그런 트렌드가 더 확산될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봤습니다. 다음 트렌드. 네. 그 다음 키워드는요. 도파밍. 네. 도파밍. 귀엽죠. 도파밍. 도파밍. 파밍. 농사를 짓는다. 뭐를? 도파밍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스스로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가 물론 예측도 하고 이렇게 분석도 하지만. 저희는 결국 소비자를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좀 바람직하고 좀 더 풍성하고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사실 제안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우리 지금 SNS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되어서 도파밍을 농사짓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반성해 보십시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경각심을 가져야세요. 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도파밍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거든요. 제가 완전히 지금 도파밍 중독이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아, 정말요? 도파밍을 키워드로 잡으신 게 이런 도파밍 인간이 많아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걸 이제는 제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 네. 너무 좋아요. 양면을 다. 아, 둘 다? 네. 맞아요. 둘 다 잘 캐치해 주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후자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호모 프롬프트 이야기할 때 살짝 말씀드렸던 게 가장 인간다운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생산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도파밍에서 우리가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끊어내고 나만의 생각을 사색을 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은 약간 근데 도파밍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T이실 것 같은데요? 다음 트렌드로 가볼게요. 소름. 그 다음 키워드는 바로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사실 트렌드 코리아가요. 매년 주목해야 되는 소비자 집단을 꼭 선정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알파 세대를 주목해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밀레니얼 기혼 남성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출 데이터를 많이 봐요. 사람들이 어디에 카드를 많이 쓰고 어디에 현금을 지출하는지 많이 보는데 보니까 통계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밀레니얼 기혼 남성들이 예전 대비 너무 달라지고 있는 소비 패턴이 많이 두드러져서 저희가 이 요즘 남편 없던 아빠를 올해 주목해야 되는 소비자 집단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분초 사회잖아요. 다음 키워드부터는 진짜 빨리 가야 돼요.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다음 키워드요. 1.2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피노프 프로젝트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이제는 외전을 두는 것이 되게 일반화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항목에서 이 스피노프적인 경향성이 높아지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이 육각형 인간에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도전을 하는데 실패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점입니다. 그게 스피노프죠. 다음은요? 다음 키워드로 빠르게 넘어가 보자면 스피노프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가 바로 디토입니다. 디토하면 혹시 누가? 류진수요. 감사합니다. 디토가 이하 동문 나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붙으면서 무슨 뜻이냐면 저는 MC님이 산 거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똑같이 따라 살게 라고 판단하는 요즘 소비자들 성향을 저희가 디토 소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거 약간 좀 올드한 것 같은데요? 이건 작년, 재작년도 다 디토 소비인데? 맞아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디토 소비와 관련해서 더 극단화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단지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내가 스스로 검증해서 그것이 실제 나의 가치와 맞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따라가는 경향이 높아지고 분초사회이기 때문에 빠른빠르게 내가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남았는데요. 두 개는 저희가 다 함께 박사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렌드코리아 2024의 저자 이순인 박사님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도 스타킹!